성인이 되면은 초대장이 오거든요 거기를 이제 무조건 가야 돼 안 가잖아 그러면 경찰이 집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데리고 가거든요 군부대장이랑 솔저가 한 여러 명이 있어요 짬밥이 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뭐 이런 부대에 가가지고 이런 윈터 솔저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돼 이 사람이 또라인지 아닌지를 일단 거기서 첫 번째로 구별을 하거든요 핀란드에서 가장 멋있는 부대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낙하산 타가지고 내려와서 스키 타고 졸라 잽싸게 튀는 그 솔저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고 싶었단 말이야 거기를 못 갔습니다 또 군대를 들어갈 때 털을 다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나는 좀 일진이다 싶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 두 분류로 나뉘는데 저는 이제 다 밀고 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모까지 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미친 듯이 일단 뛰게끔 만듭니다 처음부터 그냥 깔아놓는 거지 살아서 못 돌아가는 곳이다 무서운 척을 하더라고 이제 장비를 받으러 가는데 장비를 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가장 예민한 게 그거거든요 군화 진짜 띄꺼운 놈이 있으면 진짜 냄새 나고 완전 옛날 장화를 주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새 걸로 주는 또 선임이 있어 저는 찍혀가지고 우줌 걸릴 것 같은 군화를 줬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냥 가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센 척을 했습니다 더 오래된 걸 주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반란을 하면 안 돼 그냥 병아리라고 생각해야 돼 장비를 가지고 숙소로 가잖아 침대가 4개 있고 2층짜리니까 16명끼리 쓰는 방인데 미친놈이든 일진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같은 방에다 넣거든요 운이 안 좋아서 한 방에 일진도 있고 깡패도 있고 안 좋은 거 그냥 다 걸렸어 깡패랑 일진이랑 어떻게 다르냐고요 시비를 걸면 깡패는 먼저 때리려고 하고 일진은 일단은 먼저 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때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핀란드 사람들이잖아 핀란드어로 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잖아 나는 이제 한국어로 쌍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 저한테는 혜택이었습니다 시모 해위에는 핀란드 군대에서 평가가 어떻나요 이제 야외 훈련을 하러 갔었거든요 눈은 존나 많이 오는데 텐트에서 막 대기 타면서 막 혹시나 이제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저기 눈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와 일단 물어봐 시모 거기서 오는 사람이 해위해 근데 해위해라고 안하고 욕하면은 존나 쏘는 거지 핀란드도 육군 공군 해군 다 선택 가능해요 선택할 수는 있는데 확실히 기싸움이 있어 저는 이제 공병이어가지고 탱크를 폭파시키는 지뢰 있잖아요 그게 하나에 20키로 거든요 그거를 두 개씩 들고 다녀야 돼 맨날 재밌었던 거는 좀 열심히 좀 했어요 높은 계급까지 갈 수 있어가지고 폭파를 실제로 하는 그 라이센스까지 땄거든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막 그런게 좀 재밌었어요 좀 짜증나는 애가 있으면은 폭파시켜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을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다리나 나무나 이런 거에 푸는 거지 바위 같은 거 암벽을 폭파시켰는데 다이너마이트 겁나 넣어가지고 그거를 터뜨렸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쾌감이 엄청 높습니다 핀란드 직업군인은 생활 괜찮나요? 사람이 은근히 많이 가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좀 올바르게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부르거든요 막 아 너 혹시 좀 관심 있으면 좀 직업군인 좀 좀 할래?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가장 빡셌던 게 마지막 행군 같은 거를 해야 된대요 미리 예고가 없어 그 아침을 새거든요 아 이제 오늘 50일 남았다 아이씨 오늘 49일 남았다 저녁 계산을 이제 했었는데 나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 뭐 뭐 할 거 있나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새로 이제 들어오는 애들 좀 값질 아 값질 아니라 군기 좀 잡아주고 그냥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전 3시에 깨우는 거야 뭐하는 짓이지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제대하는데 갑자기 행군을 해야 된대 이거를 해야지 너네가 진정한 포병 솔저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핀란드에서는 노래 같은 거 안 틀어줍니다 문을 다 세게 열어 침대에 흔들고 껌뻑이었어 헤라드스 솔저들 다 깨우는데 근데 우리는 포병이라서 지뢰도 두 개를 들고 다녀야 돼 총 한 60키로 거든요 헤쳐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모였어 이제 좀 짬밥이 있는 솔저가 이제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야지 해가지고 모자도 좀 삐딱하게 썼어 그래서 아이 자 오늘 포병 솔저가 되고 싶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한 50km 행군하고 와 아 이러면 되게 좋은데 마음이 편하고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행군을 하는게 제일 끔찍하거든요 장비를 들면서 이제 수영해 가지고 소두를 건너는 가로지르는 그런 구간도 있었고 우리는 산은 없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늪이었지 거기 들어가면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빠져가지고 행군 하시면서 스키 얼마나 탔냐고요 별로 안 탔어요 스키를 진짜 탈 줄 아는 솔저인지 아닌지를 그냥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핀란드 엄마들도 아들이 입대할 때 오시려나 우리 엄마는 입대할 때 되게 웃으시던데 좋아하시고 가서 어른이 되고 와 와 그럼 핀란드인들은 스키 다 A자말고 11자로 타겠네 이렇게 타는 이와 말하는 거죠 진짜 쉽게 쉽게 했네 이렇게 타면은 전쟁 날 때 진짜 적이 다 쏩니다 죽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적군이 있는데 거기서 A자로 스키를 타고 이렇게 살살 가고 있어 그러면은 엄청 쉬운 표적이잖아 아이 적군이고 뭐지 모르겠고 나는 일단 조심스럽게 스키 타고 가야돼 하고 A자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다운힐 스키 말고 컨트리 스키를 많이 타요 컨트리 스키 이거 이거 우리는 이거 했지 그 빨리 가려면은 그 약간 스케이트 타듯이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돼 이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다리가 터질 거 같아요 저거 하면은 컨트리 스키 타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언덕 올라가면서는 못 타죠 언덕도 올라가면서 타야죠 뒤에서 적군이 총을 쏘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살살 갑니까? 겁나 빨리 가야지 살살 가다가 적군 총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빨리 안 가나 가장 좋았던 게 저는 야외 훈련할 때 숲에서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숙소에서 먹으면 아줌마들이 루틴대로 그냥 그냥 휙휙 만들어주거든 야외 훈련할 때 전투식량은 취사병 음식을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 왜냐면은 맛없게 하면은 한대 맞는 거 알고 있거든 그 사람들도 한국은 군대 동기랑 되게 끈끈한데 핀란드도 나라 사랑 동기 사랑 느낌 오랜 시간 동안 볼 것도 서로 다 보고 같이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특히 우리 부대에서 애들은 다 여자 얘기밖에 안 와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 항상 뭐 휴가 나갔다 오면 뭐 누구 만났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좀 질렸어 뭐 어디 휴가 갔다 오면은 뭐 뭐 이런 여자 있었다 남자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 무슨 뭐 이번에는 뭐 어 어떤 여자는 뭐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헤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돼 혹시 외국인도 핀란드 군대 갈 수 있나요 시민권 따면은 가야 될걸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가 되게 많아 윈터솔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입대를 엄청 많이 하던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제는 방도 같은 방을 쓴데 여자 남자 구분 없이 그냥 다 그냥 같은 방에 넣는데 뭐 옷 갈아 입거나 아니면 좀 내가 있을 때는 그런 그랬던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다녔을 때는 그때도 여자 군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군대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제대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런 커플도 많아요 둘이 맨날 만나면은 군대 얘기밖에 안 해 어떻게 너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위기감 느끼는게 커진건가 나토를 가입을 해 가지구 아마 나토 관련해서 뭐 멋있잖아 원래는 윈터솔저였는데 이제는 나토 솔저가 되니까 스케일이 다르지 저는 옛날 구식이에요 구식 저는 윈터솔저에요 토병이라서 폭파시키는 것도 재밌긴 했는데 계급이 낮은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계급이 저처럼 높은 애들은 임무가 엄청 많았어 거의 쓰리잡이었지 레오파드 얘가 겁나 많았어 우리 부대 얘를 이제 몰 줄 알아야 되고 얘는 나쁘지 않았어 좀 간지났어 레오가 레오파드를 몰다 은근히 속도가 빨라 시속 50이었나 60으로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서스펜션이 엄청 좋아서 승차감이 진짜 뛰어나 벤치에다가 대포를 단 느낌이에요 장비가 되게 오래되긴 했어 수승용 장갑차로 소련산이야 소련산 탱크가 운전대가 있는 게 아니라 스틱으로 해야 돼 스틱 얘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얘를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다리는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어 이것도 있었어 교량전차가 맞나? 이것도 소련산이야 다 옛날 거야 특히 얘는 진짜 빡셌던 게 정비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비 수업도 교육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맨날 이게 빠지거든 바퀴가 그 숲에서 야외 훈련할 때마다 얘를 다시 갈아 끼우는 게 겁나 힘들었어 이틀동안 끼워 맞추느라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핀란드 혹시나 가시면 진짜 핀란드 군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편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단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